둘리야, 얘는 말이지 어? 안녕하세요 안녕 둘리?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말이야 돌아올 동안 아이를 좀 봐줄 수 있겠니? 어? 저 공부해야 하는데 어? 둘리야, 얘는 말이지 장난감 하나만 주면 혼자 잘 놀거든? 네 공부를 방해하진 않을 거야. 부탁해 알았어요. 제가 데리고 놀게요 그런데 오실 때 아이스크림 사다 주세요 아이스크림? 좋아 좋아, 내가 잊지 않고 사올게 아 참, 아이가 칭을 대면 이 책을 보여줘. 알았지? 안녕히 다녀오세요. 아이스크림 잊지 마세요 뭐냐, 걱정 마라. 그럼 아기 잘 보고 있거라 자,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. 난 공부를 해야 하니까. 알았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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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없다. 그래, 같이 책이나 볼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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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볼까? 아니, 이게 뭐야?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됐네? 니가 이렇게 더럽혔구나? 응? 에휴, 좋아. 깨끗하게 다시 써놓자. 이건 뭐지? 어? 호두네? 그런데 호두에 호자가 지워졌네. 호자를 만들어야겠는걸? 흐, 오, 흐허허, 호 어서 해봐. 흐, 오, 흐, 오, 흐허허, 호 글자를 제자리에 놓아줘야 되는데. 여기에 맞는 글자는 뭘까? 흐, 오, 흐, 오, 포, 포, 포 포도 이번엔 무슨 글자를 만들어야 하나? 스, 아, 스, 아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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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과 필요한 글자를 만들어볼까? 브, 아, 브, 아, 바바바, 바 바나나 이번엔 무슨 글자? 들, 우, 들, 우, 두두두 바둑 이야, 다 됐네. 어디 한번 볼까? 호두 포도 포도 사과 바나나 응? 이건 작은 애? 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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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응? 응, 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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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? 밖으로 나가자고? 응 응, 응, 그래. 마침 우유도 사야하니까 우리 가게에 가자. 응, 응 어? 가게 가려고? 그럼 휴지와 모자 하나만 사다 줘. 나도 난 소시지와 소라 좀 사다 줘. 알았어. 가자. 이건 말이지 동전을 넣고 사고 싶은 것을 누르면 물건이 밑으로 나오는 기계야. 우유부터 사야지. 동전을 넣고 물건을 고르세요. 우유를 누르면 돼. 우유를 누르면 돼.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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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입니다. 우유입니다. 미안합니다 기계가 고장입니다 하지만 직접 글자를 눌러주시면 물건을 사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오 이런 또치와 도넛꽃도 사야 하는데 글자를 만들면 살 수 있다고? 그럼 사고 싶은 물건의 글자를 만들어봐야지 내가 뭘 사야 하지? 어서 해봐 또 뭘 사야 하지? 모자입니다 도넛가 뭘 사오라 했더라? 다음엔 뭘 누를까? 소소소 소 소 르 아 르 아 라라라 라 라 라 소 라 소라입니다 얘들아 우리 왔어 내껏? 어서와 내가 부탁한 것은? 여기 다 있어 고마워 고마워 어? 아기가 차네? 쉿 이제 조용히 해 아기가 차 누구세요? 나야 또치야 어서오세요 고맙다 또치야 아기는 잘 놀았니? 네 울지도 않고 잘 놀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잠이 들었어요 고마워 둘리야 다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건 마법의 카드야 우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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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